만점 우릴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혁입니다. 자, 2025학년도 물리학원 하반기 커리큘럼과 피처링 하반기 학습법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2025학년도에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네, 6월도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곧 7월이에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7월 중순 정도부터 중순보다는 초순 정도부터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N수생들은 아무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름이 시작된다.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여튼 뭐 N수생이든 재학생이든 하반기를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서 물리학원을 만점을 쟁취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 커리큘럼과 함께 학습법에 녹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물리학원 만점 받읍시다. 자, 일단 커리큘럼부터 설명할게요. 전체 연간 커리큘럼. 단계를 좀 나눠놨는데 맨 아래쪽에는 이제 위에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어가는 것을 좀 표시를 해놨고 위쪽에는 이제 제 단계별 커리큘럼을 좀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있죠. 기초입문, 개념완성, 실력완성, 만점완성, 최종점검 모의고사 커리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중간중간에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빼고 큰 단계만 표시를 해놨고요. 맨 아래쪽이 SCB 노베이스, 반수생, 웅예주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SCB는 뭐냐면요. SCV를 말하는 SCV SCV SCV가 뭐야? 생초보 생초보 SCV 알겠죠? 노베이스보다 더 못함 노베이스의 전 단계 생초보 생초보의 노베이스 반수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이제 노베이스를 위한 학습법 반수생을 위한 학습법 웅예주자는 이제 제 수업 중 따라왔던 친구들을 위한 학습법 마지막에 어떤 단계로 가는가 이거는 좀 이따 끝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인문 강좌가 일단 가장 처음이죠. 그렇죠? 물리학 1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내일은 물류항이라는 기초인문 강좌를 통해 시작하는 커리가 내일은 물류항이고요. 개념완성이 이제 물알체 개념완성 일반적인 개념 강좌입니다. 매년 개정이 되고 있는 그걸 압축해 놓은 60강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이제 3분의 1 정도 20강 정도로 압축해 놓은 게 물알체 압축 개념 그리고 문표를 할 때는 같이 기출과 병행을 하는 거니까 기출 300 베이직 기출 문제들을 베이직과 플러스로 나눠서 베이직은 기본 문항 플러스는 중상급에서 킬러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이에요. 신령완성은 트나드 특강 유형 분석 강좌죠. 킬러 유형 분석 강좌. 그리고 만점완성은 이제 전범이 엔죄. 트나드 특강은 특별한 유형들만 모아놓은 거죠. 킬러 유형들. 준킬러, 킬러 유형들만 모아놓은 게 트나드 특강이고요. 실전 300은 전범이에요. 파동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전범이 엔죄입니다. 추정점검은 파이널 추정점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진행된 모든 컨텐츠들 중에 6평과 9평이 끝났으니까 수능이 이런 문제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신상 기출들의 베스트 문제 올해 실시됐던 모의고사 상하반기 때 실시됐던 모의고사를 다 총 막라에서 그 중에 베스트 문제를 뽑고 걔들에 대한 손글씨 해석, 손글씨의 법 이런 것들 제가 해설강의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모아서 전체 제 컨텐츠 중에 베스트 문제들을 뽑아서 올해 수능을 마무리하는 그게 바로 파이널 최정점검입니다. 이런 연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유형별 모의고사와 실전모의고사로 구성이 되는데 유형별 모의고사는 16문항짜리와 4문항짜리 4페이지에 4문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번 6평은 특이하게 3문항이 들어있었지만 4문항이 들어있잖아요. 그 4문항에 대한 연습을 따로 16회를 할 수 있고 16문제를 어떻게 시간을 줄이는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업투 모의고사 16문항 모의고사가 업투 모의고사 4문항짜리 킬러, 준킬러 킬러 모의고사가 만점 챌린지입니다. 둘 다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측 상단에 목표 시간이 산정되어 있어요. 16회, 16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업투 모의고사는 완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점 챌린지는 현재 5회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16회 중에 계속 ING 진행되고 있다. 실전모의고사는 전범위이죠. 풀 버전, 풀 모의고사인데요. 2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을 빡세게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래주머니 효과를 노리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압박감이 좀 있어요. 풀어낼 때. 그러면 훈련을 계속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잖아요. 그래서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 얘들이 전부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즌1도 그래서 어렵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알겠죠? 뒤로 가서 어려워지는 형태라기보다는 전체가 다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무래도 파이널1과 파이널2는 올해 모의고사들의 경향이 반영이 되겠죠. 시즌1과 2는 2는 6평도 반영이 됩니다. 일부. 알겠죠? 반영이 되는데 그 이후 거는 9평까지 반영된 모의고사가 바로 파이널1, 파이널2. 특란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특란도 모의고사예요. 특모라고 부르죠. 특모. 만첼. 업투. 맞죠? 자, 제 커리를 가지고 이제 노베이스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반수생들, 웅예지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란도 특강이랑 실전삼배에게 차이점이 뭔지 질문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노베이스 친구분들 지금 7월달인데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구경수에 여러분들이 시간치를 많이 했다던가 과탐 하나를 안 하고 있었다던가 또는 이제 과탐으로 이제 과탐 런을 했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노베이스 얘기 잠깐 해줄게요. 7월달에 시작하는데 완전 생초보로 막 중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시작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감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베이스, 여러분들이 노베라고 하는 그거, 그 친구들. 당연히 개념 완성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압축 개념으로 하시면 안 돼요. 노베이스 친구들은. 개념 완성으로 차분하게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학습량은 많아야 돼요. 마음은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실제로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지금 노베이스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과목에 물리학 1 한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 친구들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과목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게 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다 노베이스야? 쉽지 않아. 그렇죠? 다 노베이스면 최선을 다해. 자는 시간 다 쭉쭉이고.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데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여튼 물리만 노베이스 또는 한두 과목 정도가 노베이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마음은 급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개념 완성을 풀 버전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개념 완성 공부하시고 기술 300 베이직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빨리 풀 수 있습니다. 300개의 기본 기출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개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개념 안 하고 몸풀부터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시간 낭비만 했다고 느낄 거예요. 60강 정도 되는데 차분하게 필기하면서 쭉 들어. 필기 노트 있으니까 그냥 안 필기하고 듣지 말고 필기 노트는 필기하면서 듣고 나중에 확인하는 작업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라는 과목의 특성상. 알겠죠? 그래서 개념과 문제풀이의 기본 스킬들을 전달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제가 작년부터는 개념 완성 체계도 킬러 도구 정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도구들이 등장을 해요.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도구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개념 때부터. 사실 어려운 문제 뭐 안 풀 겁니까? 나중에? 누베이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증명해 주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개념 완성. 알겠죠? 기초사업 베이직은 전범위 기본 개념과 스킬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원 문제랑 교육청 기출 문제들이 당연히 합쳐져 있습니다. 알겠죠? 문제는 쭉 다 풀어드려요. 알겠죠? 26강 정도로 전문항에 대한 풀이가 모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노베이스 친구들 이 두 가지를 여름 시즌에 어떻게든 좀 해놓으시면 그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일 거야. 뭐 이 뒤에 뭘 할 거냐?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할 걸 하라고요. 알겠죠? 저걸 한 다음에 그럼 보일 거야. 그 다음은 기초단백 베이직이 아니라 플러스로 공부를 할 것이고 킬러 유형 분석을 할 수 있겠지. 그럼 모의고사로 넘어갈 수 있겠지. 또는 전범위 엔젤에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는 게 시작이 곧 반이다. You know? 맞는 말인 것 같아. 옛날 말은 지금 틀린 게 없어. 맞는 말인 것 같아. 되게 어려웠던 것도 일단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안 될 것 같은데 시작을 딱 하고 나면 뭔가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관성으로 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하세요. 알겠죠? Just do it! 반수생들. 지금 시작하는 반수생들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의대 입시가 확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뛰어든 학생들이 있을 텐데 압축 개념으로 시작해라. 알겠죠? 압축 개념. 작년에 개념 공부 했겠지만 올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념들을 한번 빠르게 보는 건 필요해. 그래서 압축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수능에 필요한 필수 개념들을 압축했고 문풀이 없어요. 압축 개념에는. 20강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20강밖에 안 돼. 뉴턴역학 빼면 한 12강, 13강밖에 안 돼요. 뉴턴역학은 여러분들 작년에 수능을 좀 잘 본 친구들은 뉴턴역학 개념들이 대부분 살아있어. 그런데 비역학이 막 소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역학을 먼저 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알겠죠? 나는 이거 전체 20강 보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친구들. 작년에 나 진짜 잘했는데? 1등급인데? 이런 친구들은 비역학을 꼭 봐. 알겠죠? 뉴턴역학 말고 나머지. 특상부터. 파동까지. 알겠지? 네. 1, 2등급 아닌 친구들은 다 봐. 뉴턴역학 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능에 필요한 필수 개념들 압축해서 진행을 하고요. 주요 문항도 진짜 필요한 몇 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풀보다는 개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기출 플러스를 시작해 주세요. 작년에 기출 풀었는데요. 작년 1년 내내 공부했던, 진행됐던 140문항의 신상 기출들이 작년에 풀었던 기출 문제집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올해 기출 문제집에만 작년 신상 기출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 반수생들아, 작년 신상 기출들이 너희한테 제일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기출 문제집을 패스할 수가 있나요? 새로 나온 기출 문제집을. 반드시 기출 단계 플러스로 시작을 하십니다. 알겠죠? 감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끌어올릴 때는 기출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중상급 기출인 기출 단계 플러스로 시작하시면 돼요. 알겠죠? 출원형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비역학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있는 단위 높은 것들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시작을 상큼하게 개념과 압축 개념과 기출 단계 플러스로 반수생들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나우 특강으로 넘어와. 이거 안 하고 특특으로 바로 넘어오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선배들을 한두 명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르쳤잖아. 얘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받겠어? 안 받겠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잘한 반수생들은 자꾸 특특부터 하려고 한단 말이야. 작년에 기억이 좋았던 거지. 특나우 특강이. 압축 개념과 기출 300 플러스로 시작하세요. 그거 한 다음에 특나우 특강으로 들어와.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반드시 올해 작년만큼 또는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제발 말 좀 듣자. 알겠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품만 할래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아요. 그게 뭐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최소한의 기본기를 갖고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기본기가 있어요. 까먹은 기본기를 갖고 있겠지. 듬성듬성 이빨 빠진 기본기를 갖고 있겠지. 그런 것들을 정갈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로 감을 끌어올리고. 베이직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반수생들은 플러스 하세요. 플러스. 플러스에 두 가지로 또 나눠져 있거든요. 챌린지 플러스와 뒤쪽에 딥러닝으로 나눠져 있어. 두 개가. 챌린지 플러스와 딥러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는 진짜 극상위권이었다. 그러면 챌린지 플러스만 해. 100개도 안 돼. 알겠지? 100개도 안 돼. 챌린지 플러스라도 풀어. 그래서 구성을 좀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네. 트나우트 강의 킬러 유형 분석 강좌로 올해 변화가 상당히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참 좋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문제들 중에 좀 경향성. 최신의 경향성이랑 약간 안 맞는 것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개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도 많이 바뀌었고요. 문제 구성도 달라졌고. 문항수도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조금 욕심 좀 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200문항 정도 수준인데. 이번에는 한 230문항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70%의 자장 문제와 30%의 기출. 킬러 기출들로 되어 있습니다. 트나우트 강 같은 경우도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케이스 문제와 실전 복습 문제. 실전 복습 문제에만 킬러 기출이 들어 있고요. 케이스 문제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케이스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전자기까지만 있습니다. 전자기까지. 뉴턴 역학부터 전자기까지. 특산과 연료 역학은 포함되어 있어. 뒷부분 전자기의 중간. 즉 전자기 유도 같은 거. 반도체 이런 것들이 반도체 회로는 들어 있어. 여기서 무슨 에너지 띠, 보호의 수온자 모형 이런 것들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2단원에, 대단원 2단원. 전기와 자기의 중반 정도까지 들어가 있고 그 뒷부분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뒷부분에서는 기본 문항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킬러 주제들을 유형 정리하고 심층 분석하고 유형별 행동 영역들을 정리해요. 도구 정리를 해드리죠. 알겠죠? 주제마다 도구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풀이법을 채화해서 문풀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게 트나드 특강의 가장 일관된 주제예요. 일관된 풀이법을 채화해서 문풀 원칙을 확립하자. 확립도 안 돼 있는데 자신만의 도구도 없는데 무조건 다양한 풀이를 공부하는 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더 그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 어느 실력이 된 다음에는 다양한 풀이법들을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관된 자신만의 무기를 갖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트나드 특강의 모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수생들은 압축 개념 플러스하고 트나드 특강을 넘어와. 그 다음에 그 뒤를 생각해. 그 뒤에 내가 엔젤을 한 번 더 풀 거냐 아니면 모의고사 위주로만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긴 지금 다 모의고사들은 빼놨어 지금. 모의고사들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시즌1이든 시즌2든 파이널1이든 파이널2든 업투든 만체리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웅의 수자들. 제 수업을 쭉 따라왔어 지금까지. 특란도 특강까지 완강이 된 학생들이지. 그러면 그 다음 커리는 바로 실전 300입니다. 알겠죠? 실전 300인데. 특란도 특강은 킬러 유형 분석 강제하고 실전 300은 전범위 실전 예상 문제로 기출이 한 개도 안 들어있어요. 모두 자작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있고 유형이 위쪽에 적혀있지 않아요. 특란도 특강은 유형이 있단 말이야. 그 유형대로 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실전에 가면 유형이 적혀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의고사 위쪽에 이게 무슨 유형이라고 써있나요? 안 써있잖아요.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대단원로 이렇게 제목들은 들어가 있긴 한데 유형별로 문제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 막 섞여있단 말이야 당연히. 일반적인 엔제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자신들이 공부했던 방식으로 그 문제의 풀이법을 찾아내가지고 풀어나가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실전 300입니다. 알겠죠? 유형 구분이 없는 문제 배치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한다. 알겠죠? 공부할 땐 유형을 분석하고요. 실전으로 갈수록 유형을 잇는 거예요. 맞죠? 공부할 때는 유형별로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빠르게 향상되거든. 그런데 실전으로 가면 유형을 분리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유형을 잇고 자신들이 생각나는 대로 풀 때 그게 길이 되는 그 연습을 하는 게 실전 300입니다. 문풀 도구들은 계속 정리를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채화할 수 있게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짜 쉬운 주제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게 아닌 부분은 최대한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쉬운 거 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에 전자기판 문제가 매 회마다 들어있잖아요. 굳이 실전 300이나 NG에다가 내가 전자기판 문제를 넣어야 되나요? 이건 적외선이니? 자외선이니? 보호의 수원자 모양 넣어야 되나요?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늘 완전 그 빵점 방지 문제로 나오는 형태들 있잖아요. 걔들은 빠져 있어. 그게 아니라면 모두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실전 300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심층 분석 문제와 셀프 분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2회독을 할 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심층 복습 문제, 심층 분석 문제 심층 분석 문제만 풀어도 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죠? 네. 특히 약점을 파고드는 문제들을 다수 배치해서 여러분들의 허를 찌르는 그러나 출제가 될 것만 같은 문제들 그런 유형들로 넣어놨습니다. 파이널 최종 점검 넘어가시면 돼요. 전범위에 대한 기출 예상 문제를 총 정리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신상 기출들도 돼 있어요. 올해 학평까지 6평, 9평 포함되어 있고요. 3월 학평, 5월 학평, 7월 학평, 10월 학평까지 포함이 된 최종 점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 유형을 20가지 테마, 수능에 나오는 20가지 테마로 분류해서 그레이드 1, 2, 3로 구성을 합니다. 상중하로 구성을 해요. 다만 그레이드 3가 없는 주제도 있어요. 전자기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막판이기 때문에 개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가지 수능에 나오는 테마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것들을 신상 기출과 올해 진행된, 올해 제작한 제 컨텐츠, 특나우 특강, 특나우 모의고사 실전 300, 업투모의고사 만점 챌린지, 기출 300 플러스와 베이직은 안 들어 있어요. 올해 신상 기출이 아닌 과거 기출은 빠져 있고 신상 기출만 들어 있어요. 기출은 알겠죠? 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인효과가 없잖아요. 신상 기출이 그렇죠? 그래서 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특히 신상 기출들은 손글씨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제 손글씨는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 조교의 손글씨로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런데 강의가 이게 수능이 임박해서 나오기 때문에 강의를 다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레이드 3만 촬영을 합니다. 알겠죠? 그레이드 3만 풀어드려요. 해설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특득과 실전 300 두 가지. 이걸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다른 선생님 커리를 타다가 특나우 특강이나 실전 300에서 만난 친구들 있지? 반갑다. 네. 여러분들 저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예전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내 스타일에 맞는 선생님이 있고 맞지 않는 선생님이 있었어. 그런데 저 선생님은 나랑 좀 성향이 안 맞아서 안 들었는데 저 선생님이 어떤 컨텐츠는 풀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컨텐츠만 들을 수 있지. 선택 수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와주셨어요. 그럴 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특이랑 실전 300의 차이가 뭐냐. 좀 전에 얘기했지만 특나우 특강은 준킬러 주제만 들어있어. 준킬러 이상 주제. 킬러와 준킬러 주제. 그러니까 파동이 하나도 없고 전자기 유도도 없어. 전류의 자기작용까지만 딱 들어있습니다. 처음부터. 연력학, 특상, 뉴턴역학. 뉴턴역학이 절반이에요. 절반이 좀 넘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4페이지에 뉴턴역학이 두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네 문제 중에. 유형별 단원 구성을 통해서 문풀 원칙을 확립하고 킬러보다 높은 난이도의 모래주머니요과 뉴턴역학과 전쟁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고요. 실전 300은 기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30%의 기출. 얘는 기출이 없어요. 전범위 실전적 100% 예상 문제 풀이고요. 얘들은 특난도 특강의 케이스 문제들이 아주 난이도가 높은 것들도 있어요. 수능에 나올지 않을 법한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실전 300은 그게 없어요. 나올 법한 문제들만 들어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크 난이도가 얘가 높아요. 이게 후수강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크 난이도가 더 높고 평균 난이도가 비슷해. 근데 여러분들은 피크 난이도가 높으면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 한두 문제가 어려워도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준킬러를 쭉 깔아넣는 문제랑 한두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한두 문제 엄청 어려운 게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얘가 약간 그래요. 평균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나 피크 난이도가 약간 높다. 그러나 그 피크 난이도 문제든 수능에 출제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강의 특강이 들어있는 겁니다. 실전상병은 말 그대로 실전이잖아요. 실전성이 결여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모토로 만들어진 문제예요.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들 중에 난이도가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범위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형 구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형을 써놓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읽고 뭘로 풀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행동 영역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먼저 수강을 해야 되냐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얘는 완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개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신의 성향을 봐. 내가 킬러 주제들 위주로 많이 틀려. 앞부분에선 잘 안 틀려. 그럴 때는 특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얘도 풀면 돼요. 시간이 안 되면 얘하고 모의고사를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킬러 문제들은 너무 어려울 때는 틀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 그것만 틀리는 게 아니라 앞에 2페이지, 3페이지도 틀리고 1페이지도 때로는 틀리고 이런 스타일이야. 전체적으로 고르게 틀려. 그럴 경우에는 실전 300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아. 알겠죠? 자신의 성향을 판단하란 말이에요. 4페이지, 위주로 틀리는 편이다? 틀나우 특강. 나는 4페이지도 좀 틀리긴 하지만 그게 뭐 남들 틀리는 거랑 다르게 틀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앞부분에서도 계속 틀리고 있어. 뭔가 고르게 좀 틀려요. 전반적으로. 그럴 땐 실전 300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 풀었는데 시간이 된다 그러면 틀나우 특강은 그 보시면 돼요. 시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둘 다 하는 게 좋아. 둘 다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면 진짜 바보 같지 않니?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더라. 둘 다 하는 게 좋나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먼저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선후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좋아. 유영별 모의고사, 업투모의고사 아까 잠깐 설명 다 했습니다. 개념형 열쇠 문제랑 중간 난이도 출원형 문제 세 문제로 구성된 16문항 모의고사고요. 회차별로 여러분들이 목표 시간이 있어요. 몇 분 안에. 그 목표 시간은 1등급 엔트리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6문제를 16분 안에 풀어줘라. 15분 안에 풀어줘라. 또는 어려울 때 중에 20분 안에 풀어달라고 하기도 해요. 16문제인데. 세부 주제에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서 개념형 문제를 정복하고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습해 나가야 되는 16문항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이미 완강되어 있고 만점 챌린지는 네 문제만 들어있어. 고난이도 문제가 주로 출제된 네 가지 단어를 주제로 회차당 네 문항. 그래서 전기력, 자기장, 그리고 뉴턴 역학 두 개.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어떤 회차는 뉴턴 역학에 세 문제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회차는 자기장이 아니라 전자기 유도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회차는 전기력이 아니라 반도체 유로가 들어가 있는 다른 회차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전기력, 자기장, 뉴턴 역학 두 개. 이게 요즘에 그 4페이지의 구성 문제지 않습니까? 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준별로 1등급, 4등급 정도 대략적으로 1등급 수준이라면 15분 안에 풀어줘. 네 문제를. 14분 안에 풀어줘. 13분 안에 풀어줘. 또는 2등급이면 16분, 17분. 3등급이면 20분. 4등급이면 21분, 22분. 이런 식으로 네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들을 좀 목표 시간들을 좀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도를 좀 높일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4페이지 위주로 틀리고 있다? 그럼 예를 풀면 되고요. 앞쪽에서 난 문제가 좀 많다라고 하면 예를 푸시면 됩니다. 둘 다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당연히 둘 다 하는 게 좋아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 그러면. 실전모의구사, 특단의 모의구사 시즌 1, 2, 특단의 모의구사 파이널 1, 2, 6회, 8회, 8회, 9회, 전체 31회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아요. 전범위에 대한 실전모의구사고요. 평가원의 방향성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실전력 향상을 위해서 합리적인 고난도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가끔씩은 좀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시즌 1이 현재 완강되어 있고 시즌 2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7월 중에 출간이 돼요. 알겠죠? 9월, 10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파이널 1과 파이널 2는 이제 9평 끝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 모평이 모두 반영이 됐고요. 알겠죠? 9평까지도 반영이 돼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9평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수능 대비 하드 트레이닝 모의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알겠죠? 챌린지. 만점 챌린지를 기다립니다. 알겠죠? 실적 모의구사에 대한 것들. 그래서 모의구사가 이번에는 시즌 1, 2, 파이널 1, 2 합치면 31회에다가 업트 모의구사 16회, 만점 챌린지 모의구사 16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의 양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좋은 문제들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학습법 노베이스 아까 뭐 얘기했지만 개념 및 기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많은 학습 시간을 확보해 달라.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후 커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은 압축 개념과 기출 300 플러스로 시작해 주세요. 알겠죠? 아, 미안. 반수생들은, 노베이스 친구들은 개념 완성과 기출 300 플러스로 시작해 주세요. 반수생들은 압축 개념이랑 플러스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노베이스라는 마인드로 압축 개념을 꼭 들어주세요. 얘기했다. 나중에 1페이지 막 틀리고 있지 말고, 1, 2페이지. 확, 구평 끝난 다음에 1, 2페이지 자꾸 틀린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지만 나한테. 기출 점검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약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시고요. 떨어진 실전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웅예지자들, 계속 팔로워들, 제 커리큘럼을 계속 팔로워인, 팔로잉하고 있었던 강민웅 팔로워. 전범위에 대한 실전 NG학습, 즉 실전 300으로 시작하면 되고, 아직 특특을 완료 못했으면 특특을 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 특특 다 완료한 다음에 실전 300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라이도 킬러랑 실무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커리를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을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실전 300을 시작했다면 특나우특강 N회독을 병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1회독만으로 특특을 자기 거로 만들기 어려워요. 특강을 2회독 또는 3회독까지 계획을 해서 이 하반기 커리를 따라오시면서 특특을 N회독한다. 이게 웅예지자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웅예지자들아, 그동안 고마웠어. 지금 종강이 아니죠? 하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잘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웅예지자들아,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를 준비하시고 알겠죠? 연구실에서 코피 흘려가면서 흘리고 싶은데 코피가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알겠죠?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여튼 열심히 컨텐츠 만들 테니까 여러분 특특과 병행하면서 하반기 커리를 쫙!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CB, 노베이스, 반수생, 웅예지자 이렇게 약간 재미있게 단계를 표현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시작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웅예 조교. 현재 36명의 조교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 말고요. 상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말고 우리 학원에서 또는 질문 게시판 이런 데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제 수업을 최근까지 들었던 우리 조교들 고맙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한 번 할게.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조교로 만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알겠죠? 하반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물리학원 만점을 향해 한 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도 나오는 강좌에서도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